1번 펀칭백 8엑서사이즈 시작하겠습니다. 1번 펀칭백 2번 펀치 3번 어퍼컷 4번 엘보백 5번 스쿼트 6번 힙풋시 7번 크레버 8번 리업입니다. 1번 펀칭백 조깅하면서 눈썹 위에서 펀칭백 돌려줍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8 2번 펀치 점프 해주면서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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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세트 들어갑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3번 어퍼컷 햄컬 햄컬 동작 해주면서 어퍼컷 해줍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4번 엘보백 손은 손은 손등이 하늘로 오게 위에 그 상태에서 돌리면서 뒤로 해서 팔꿈치가 등 뒤쪽으로 쭉 뻗어나가게 등을 꽉 조여줍니다. 다리는 한 컬을 한쪽 4번씩 반대 4번씩 돌아가겠습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2 5번 스쿼트 스쿼트 동작 8박자 총 2번 해줍니다. 스쿼트하고 내려갔다가 올라와서 가볍게 점프 들어갑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8 가볍죠? 다음 6번 힙푸시 손 허리에 놓고 힙푸시를 해주면서 엉덩이 뒤로 보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. 가볍게 점프하면서 동시에 해주겠습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7번 크레버 손 머리 뒤에 가슴 업 해준 상태에서 크레버 4번씩 해주겠습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2 2 2 8번 니 업 손머리 해준 상태에서 니 업 한 번 레그 리프트 한 번 니 업 한 번 레그 리프트 한 번 이쪽 2번씩 해줍니다. 4번씩 해줍니다. 준비 시작! 1 2 3 4 5 6 7 8 연결 동작sc. 보여드리겠습니다. 볼 complacent 아름다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